. 이거 다 서울본부에서 이거 보도자료로 쓸 거니까 소멀리아 대학 현판도 나와야 되고. 50,000 달러 scholarship for your sons? 저걸 정부라고. 저런 놈들하고 도대체 무슨 외교를 하라는 거야? 드디어 대통령 변당. 대한민국 역사적인 UN 가입. 승진! 소말리아 정부와 연관된 자료들을 다 파기시켜. 무장병력도 없이 여기서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우리는 오르지 이 전쟁을 통해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모인 겁니다. 한국의 시각 세계였습니다. What did the CIA or M.I.C. say? What happened to you? Assalamualaikum. I am an extreme man. I, General Idid of the United Somali Congress, addressed the embassy of each nation. 세종 비로! 이제부터 우리 투쟁 목표는 생존이다. 날 갖는 대로 우린 우리 갈 길 가면 됩니다. 뭐 하는 짓이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대체 우리가 뭐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있기는 해요? 딸내미 고선대도로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하고 여기서 3년을 버텼는데. 이게 뭐야. 방금 마크 아니에요? 외식도 없는 애를 안 해보네? 내 당겨주셨습니다. 우리 공무원 생명보험 애들이 받을 수 있는 거지? 와 씨 재석해 진짜 씨. 오늘 제가 애들하고 통화하기로 한 날이 걸렸면 죽긴 누가 죽는다 그래? 당신 덕분업통이에요? 당신 덕분업은 죽을 수 있어. 당신 덕분업은 죽을 수 있어. 당신 덕분업은 죽을 수 있어. 살 사람은 살아야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